이번 미션은 소작인의 핏담 비눗물입니다. 경기장에는 크기가 다른 두 개의 링이 있는데요. 크기가 작은 순으로 각 10개, 3개의 코인이 걸려있습니다. 춤을 추다가 호각신호와 함께 출발하시면 되고요. 두 개의 링 중에 작은 링은 한 명, 그 다음에 큰 링은 두 명까지 통과가 가능하고요. 선착순 3명만 해당 링에 걸린 코인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3라운드 진행할 거고요. 가장 많은 코인을 획득한 4인이 승자 혜택을 얻게 됩니다. 1라운드는 독불복으로 5명 정하셔서 5명 먼저 하시면 되고요. 2라운드는 1라운드 탈락 차 2명과 남은 3명이 대결하는 걸로 할게요. 일단 5명 먼저 뽑아주시면 돼요. 오케이! 이것도 지저분해지겠네. 좋았어요! 나이스! 이것도 지저분해지겠어. 최악의 게임이 되겠네요. 난장판을 만들어봅시다. 이것도 최악이네. 없죠. 야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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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조심해! 아 왜 그래? 몸이 얘기가 되네. 야 왜 이렇게 너 괜찮냐? 왜 그래 위야? 얼굴이 시뻘는데? 야 너 다치면 안 된다. 보호대 보호대. 아니 근데 안 아파요. 안 아프지? 안 아픈데? 와 이거 진짜 미끄러워. 보호대 찾으세요 형님? 네? 보호대. 죄송합니다 형. 저희 우리 이 자리가 좋은 자리니까 가위바위보에서 이 자리를..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네 그렇게 하는 거 같아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 자리가 제일 좋으니까.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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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실래? 아.. 전.. 종국 형님이랑 제일.. 10코인 앞에. 뭔데 뭔데? 10코인인데. 괜찮겠어? 저는 형님이랑 제일 머리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아 그래 좋은 생각. 그럼 내가 여길 할게. 내가 2등이니까 내가 여길 하면? 저기! 오케이 좋았어 형. 음악 먼저 풀어주실 거고요. 음악이 멈추면 출발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 댄스 타임이네요 댄스 타임! 아 저 발들 올리지 마세요. 아이 알겠어요. 아 형 봐. 아 형 진짜. 야 비야 한번 보여줘? 미야 한번 갈려. 1,2,3,4 1,2,3,4 끝! 끝! 어 미끄러워. 아이스! 야! 아이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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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잡아 잡아 잡아! 국종이 잡아! 야 국종이 잡아! 야 국종이 잡아! 야! 야! 야 잡아 잡아! 야! 야! 잡아 잡아! 잡아 잡아! 국정이 잡아! 야 국정이 잡아! 야 국정이 잡아! た이 보낼 수 없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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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잡아 잡아 야! 안되네! 안 됐나? 안 돼 우와! 잡어! 왜 저거 잡아? 안 돼! 야, 비야, 10코인 끝났어! 야, 비야, 10코인 끝났어! 네! 진짜 잡았어! 엉덩이, 엉덩이 잡아! 빨리 저거 들어가, 3코인으로, 비야! 야, 진짜 내가 이건데? 얘 때! 야, 잡어! 오, 다 들어가셨는데? 세 분 끝났고요, 두 분은 다시 경기하셔야 돼요 됐어! 됐어! 한 번에 끝났더니 다행이다 미끄러웠어 네가 미끄러운 건 약하구나 많이 미끄럽네 엄청 미끄러워 살발해 지난번보다 훨씬 미끄럽네 엄청 미끄러워 와, 진짜 미끄러워 와, 진짜 미끄러워 야, 왜 그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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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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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괜찮냐? 조심해, 비야! 아, 진짜... 오케이! 나이스! 야, 이거 무조건 해야 된다! 비야! 네? 무조건 가야 돼 엄청歲 야, 비가! 야, 귀만 보여! 아이 진짜 오uyor 야, 아야 벌려 야,farlet 야,ري거 야, steals 야,기만 보여! 야, 기만 보여! 와, 기만 보여! σε장에서 가만히 있어! 아, 기만 보여! 아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우와. 오, 야, 비만 보여. 야, 비만 보여. 야, 비만 보여. 우와, 비만 보여. 전세자리 가만있어. 아, 비만 보여. 비만 보여. 아, 저러네. 야, 무슨 아, 미안이네? 야, 비만 번다, 비만 봐. 비만 보여. 비만 보여. 야, 빨리 가야 돼. 어디? 저 빨리. 두번째 야 세차는 안 잡아? 양 세차 잡았어야 되는데, 누구? 와 여기... 야 어차피 여기 마지막... 우우우! 우우우! 야 여기 마지막... 우우우! 어차피 여기 마지막... 우우우! 오이! 야!야!야!야!야!야! 야! 왜 그래! 갈라초다, 갈라초! 너 뭐 해? 야!야!야!야!야! 야! 왜 그래! 너, 갈라초인데! 너 뭐 해? 아 근데 얘가... 어떻게 왜 이렇게 해? 야, 양세차를 지금 나는 아예 잡지를 않았어! 왜 안 잡았어, 세차들을? 비를 안 들어갔어, 여기를! 어제 열 코인으로 안 갔어, 너? 아니, 그냥 제 앞... 제가 앞을 앞만 봤어요, 그냥. 마지막 딱 한 경이 남았는데요. 제가 등수 정하기 위한 걸로 여태까지 따신 여섯 분이서 하는 걸로 할게요. 유재석 씨, 김종국 씨, 하아 씨, 송지호 씨, 양세찬 씨. 마지막 경기 하시면 순위 이제 나올 거거든요. 여섯 분이서 하시잖아요, 여기서 코인 순서대로 네 분만 맛있는 밥상을 드실 수 있는 거고. 아까 거 열 개는 의미 없고? 합쳐서요. 합쳐서? 합쳐서, 합쳐서. 주문 춰야지. 합쳐서, 합쳐서. 이야, 미음하게, 아! 캐드베어! 가보세요, 그냥! 합쳐서, 합쳐서. 합쳐서, 합쳐서! 합쳐서, 합쳐서! 좋았어! 우와, 대박! 오케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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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가. 와, 대박!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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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가. 와, 대박! 와, 대박!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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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가. 쪼가! 와 빛발라 제발 한 번만 야야 종국이 또 떨어졌다 한 번만 종국이가 또 떨어졌어 야야야 지효 들어간다 지효 빼 지효 빼 지효 빼 일로와 지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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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아니야 빼 머리 치워넣지 마요 나와 지효 내보내줘 오빠 나 내보내줘 오빠 나 제발 오빠 나 한 번만 주혜 안녕 오빠 주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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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영 오빠 하영 오빠 안녕 하영 오빠 하영 오빠 여기는 지옥이고 거 넘어가면 천국이야 인간 fonction 야 야 펜트야 펜트야 허고를 벗는다 잡아 호B를 벗어 Ying 야이 새끼야 맞지게 하는 거야? 맞지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배송도 맞아? 난 몰라.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야. 난 몰라.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야. 아니 잡았다 팬티에서. 아니! 야! 너 완전히 거렁뱅이야 지금. 그래 저 반수. 아니 이런 거 그런 거 같진 않고. 아 이거. 아 근데 나 진짜. 미리 얘기 듣는데 수영복이에요. 연인잖아. 아니 형 뭐 수영복 장관은 다 그런 거 입잖아. 수영복 입고 다녀요? 수영복 입고 다녀요? 아니 나는 전혀 창피하지 않아. 그래. 저거 있어. 물에 빠져서 준비가 돼 있구나. 그리고 형은 안 창피해. 우리가 창피해서. 아니 근데 수영복이야. 어차피 안 보여 안 보여. 아니 그리고 수영복이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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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